2020년 10월 31일 강원일보사 사장 박진희 그 인생이 잠깐 왔다 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누구나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내 고향에서 이런 기념 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강원일보 박진희 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또 내가 나이가 나인이 많지 내가 죽기 전에 제2, 제3회 황용조, 위봉조가 나왔으면 그런 희망입니다만 떠오니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빨리 들어오니까 뿌듯해요 얘들아 앞으로 니네도 재밌게 놀고 나중에 코로나 없어지면 같이 놀자 고맙습니다 eh 야지 저ial인 새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